얘들아! 와우! 오늘 또 내가 엄청난 공포게이머라고 가져왔어. 이름. 그리피스토리 인형의 집. 가자. 헐. 내 집이잖아. 어? 내가 인형이니까. 그래 맞아. 안에 멜로우 겁나 많을 거 이리 와봐. 우리 이 집에 도둑질을 하러 온 거야. 나 무서워! 빨리 털고 나가자. 우와. 여기 뭐야? 퀄리티 미쳤어. 이거 다 가져갈 수 있어. 야 이거 다 털어. 야 내 계란 프라이야. 우리 다 같이 그냥 어차피 합쳐서 돈 버는 거야. 얘들아 이거 봐봐. 얘 목걸이 가질 수 있어. 일단 내가 목걸이 가져갈게. 아 싫어. 내가 가져갈 거야. 아 깜짝이야. 남의 물건 훔치니까 얘가 빡쳤잖아. 진짜 퀄리티 이렇게 좋아. 3만 굴. 벌써 2만 원 모았어. 편지 있어. 편지. 멜림 읽어. 눈을 흔들지 마세요 그래. 움직였어. 멜림 주변에 360도로 애들이 나타났어. 아 진짜? 어. 여러분 이리 와봐. 화장실에 뭐가 열쇠가 있다. 뒤에 있어? 뒤에 있어? 뒤에 뭐가 있네. 야 거울. 거울 봐봐. 거울. 왜왜? 오 잘생겼어. 디사님! 왜요? 거울 보랄 때 거울 안 봤어? 네. 거울이요? 아무것도 없었는데? 와 이거 연출 미쳤는데? 방금 매일 봤지? 뒤에서 누구 귀여웠어. 디사님 먼저 가. 아 무서워. 뭐가 무섭다고. 어? 깜짝이야. 야 아까 얘 없었는데. 어 복도다. 아 저 앞에 앞에. 저 앞에 봐봐요. 저 앞에 누가 있잖아. 아 누가 쳐다보고 있어. 아 그래 봐야 인형이야. 겁쟁이들 이리 와봐. 내가 멀쩡하다는 거 솔직히 봐봐. 잘 만들었다고. 디사님 놀랬지? 어우 나 조금 놀랬다. 어 멜림 여기 돈 있다. 내가 먹을게. 왜요? 왜? 아 마네킹이 여기 떨어지잖아. 내 눈 앞에. 그리고 사라졌어. 어? 헐. 아 이거. 이거 가까이서 다 나오는 이벤트네. 지신이다. 일단. 액작소에요. 내가 내 아내를 죽였던 이유는. 그녀가 나를 미치게 했기 때문이에요. 그녀는 내가 더 많은 인형을 만들고 싶어 했죠. 어느 날 나는 그걸 가질 수 없었고. 쥐약을 그녀의 점심 식사에 넣어. 그녀에게서 마네킹을 만들어줘. 자기 부인을 죽인 다음에 마네킹으로 만든 거 아니야? 이 액자에 있는 이 사진이 부인이면 얘가 부인 아니야? 그래. 이게 그 부인인가 봐. 오른쪽 위에 숨겨진 금고 찾기가 있거든? 아까 분명히 이쪽에서 뭔가. 어딨어 다들? 로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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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려가라고. 로이야. 데려가라고. 로이야. 우리끼리 가지. 따로 찾자. 나 안 한대요. 아냐 아냐. 나 로블록스 삭제할 거야. 장농기? 아닌데. 어 잠깐만 찾았다. 여러분 찾았어요. 일로 오세요. 헐. 여러분 액자 딱 가니까 이 열기 나온다. 헐. 우와. 여기 아까 그 아줌마 있던 방. 밀린. 지하실을 찾으래. 어 아니. 여러분. 멜림. 로이야 일로 와. 네? 지하실이다. 지하실 열려있어. 멜림. 앞장서줘. 잠깐만. 잠깐만 열어봐. 멜림 일로 와봐. 괜찮아 괜찮아. 아무 일 없어. 여러분. 가위가위포에서 진 사람이. 제 앞장서기 어때? 네. 자. 안 내면 진다. 가위 바위. 찌. 바. 아 오케이. 묵지파 다 나왔어요. 다시. 안 내면 진다. 가위 바위. 바. 아이씨. 그렇지. 이거 다른 거 하나 낸 사람이 가는 걸로 했어. 가자. 뭐야. 우리 둘이 빠냈고 다른 거 하나 찌냈어. 가자. 아 여러분 어딨어. 내려가 빨리. 수불색인 냉정에 빨리 내려가. 아 네가 둘이 제일 나빠 진짜. 빨리 가 빨리. 이거 내려가다. 어이씨. 아아. 아아. 그거 해줘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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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. 멜림 그거 해줘. 저기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치킨을 가져왔는데요. 안녕하세요. 제가. 치킨을 가져왔는데요. 아 아 개 귀여워 진짜. 와아. 드릴 테니까. 불 좀 켜게 해주세요. 아무것도 없는데. 그니까 여기 안 무섭다니까. 괜찮아 멜림. 뒤에 우리가 있잖아. 멜림 도망가는 길을 우리가 막고 있어. 걱정마. 오우 야. 야. 저 사람. 방금 인형 꿰매고 있었지. 네. 아까 남편 남편 남편. 열쇠를 찾으라고 하는데. 아. 이 열쇠 금고 열쇠인갑다 그러면. 우리 아까 금고 못 열었잖아. 어. 왜. 어. 집장님 지하로 오세요. 문이 열렸어요. 헐. 멜림 가자. 로이야. 우리 지하네 어디야. 까꿍. 아 깜짝이야. 아 진짜. 여기 여기 여기.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이거 누르는 거였어요. 아 야 나 이거 아까. 아까 이거 안 덮거든 아무것도. 너. 네. 어. 가자 가자. 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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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웃겨. 오. 아. 야. 야. 우와. 이거 뒤에 아니야. 이거 뒤에 아니야. 뒤. 도망가요. 도망가요. 누나 도망가야 돼. 아. 나 무서워. 야 온다. 야 온다. 야. 막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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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온다고. 거기 온다고. 아니. 아니. 멜림. 멜림. 우리 안전에. 아니. 내 앞에 오면 어떡하라고. 야 오지마. 개 웃겨. 진짜. 와 로이님 반응 개꿀잼. 아니. 오지마요. 얘 사라졌다. 오. 진짜. 아니 우리한테 오라봐. 아니 우리한테 안 와. 걱정하지마. 멜림. 아. 멜림이 표적이 되었다. 내가 억울할 거 올게. 내가 억울할 거 올게. 누나. 얘들아. 나 사다리 찾았어. 올라가는 길. 우와. 나 탈출했어. 우리도 알려줘야죠. 우리 혼자 탈출해.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탈출할 방법을 찾았어요. 이게 뭔 소리지?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자가 돼. 아. 집사님 찾았어야 저도 사다리. 안돼. 멜 혼자 남겨두면 운다고. 나 대주택 탈퇴할 거야. 아. 어. 누나 나. 돌아갔는데 갑자기 끝나버렸어. 어. 거짓말 안 하고요. 잠깐만. 그 말은? 이제 멜림이 표적이 된다는? 아. 아. 너무 좋다. 멜림. 멜림은 다른 엔딩 보여줘야 돼. 아. 나 무서워. 자. 멜로우. 지금 소감 한 번 말씀해 주시죠. 아. 진짜 죽고 싶어. 멜림. 그거 화롯불 있어? 화롯불에. 오른쪽 방. 네. 멜림 이 방이야. 여기. 화롯불에 가까이 가봐. 열쇠 있지? 있잖아 저기. 불을 꺼야 돼. 왼쪽에 마네킹이 지금 손가락 가리키고 있는 곳. 마네킹 저 우리 편이었어. 아 잠깐만. 이거 하면은 무슨 일 생길 거 아니야. 아무 일도 안 생겨 걱정하지마. 진짜 아무 일 안 생기지? 됐다. 그냥 됐다. 열쇠 꺼내. 돈이 있어 돈이. 아 돈이야! 무서워도 돈은 좋지. 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. 이게 누가 낸 소리야? 로히 로히. 이히히히히히히히히. 아 진짜 글론다 글로이 지하실로 한 번 더 내려간 다음에 탈출해야 돼 아니야 미안 제발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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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내가 길 알아요 내가 누나 길 외웠잖아요 알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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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제발 나 이제 유튜브 때려쳐도 돼? 어 이제 그만해도 돼 우리 건물 하나 살 수 있어 쭉 직진 그냥 직진 아 저거 괜찮아 저거 괜찮아 내가 봤어 저 마네킹 저거 우리 편이라서 길 알려주는 거 아니야? 아니 어디로 가? 마네킹한테 아 제발 나 무서워 아 쟤 모델 포즈 개잖아 아 누나 가 가 가 가 가 가 거기로 가야 될 거야 누나 골로 가야 돼 거기 그냥 지나가면 돼 옆으로 바짝 붙어서 가 아니야 바짝 붙어서 가 누나 가 그냥 지나가 쭉쭉쭉쭉 아 막혔다 누나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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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너 코너 여기 여기? 어 거기 들어가 들어가 어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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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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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멜리엠 19억 땄어 축하해 고마워 나 이제 대전팀 탈퇴하면 되는 거지 아니 우리 셋이서 나눠야지 내가 길 다 찾았는데 뭘 나눠 우리가 다 알려줬잖아 야 야 으허허허허허허